루치즈TV 루루 셋째 피비 안녕 루치즈TV의 루피나예요 와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요 저의 아빠와 총알 잡기 게임을 할건데요 먼저 여기 안에다가 총알을 넣고 여기를 이렇게 잡았다가 앞으로 딱 땡기고 이렇게 쓰면 날아가요 안녕하세요 루치즈아빠입니다 루피나가 너프권총을 쏘는데 아빠가 과연 날아가는 총알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요 한번 도전해봅시다 연습게임 한판 해봤어요 하나도 못잡아요 제가 한판을 더 해줬는데 한개를 더해서 열한개를 해줬는데 못잡아요 안잡은거에요 뻥치네 네 이번에 한번 그럼 도전을 해보시죠 자 이제 이 총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가세요 자 가다 아니 다운다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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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겼어요 이렇게 제가 이 아빠가 제가 쏜 총을 못 못 잡으면 제가 이기는 거고요 한개라도 잡으면 아빠가 이기는 겁니다 알겠죠 자 시작합니다 하나 하나 뭐해 다시 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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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오 오 오 네 이번엔 아빠 차례 이번엔 아빠 차례가 왔습니다 아빠가 드디어 한번 잡았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에 루비가 한번 되는지 아닛 알겠습니다 아빠 잡아야 해! 잡아야지! 준비하고 있잖아! 안쪽잖아! 3, 2, 1, GO! 이름? 스테빈! 손 스테빈! 잡으러 가자! 내가 여기! 내가! 내가! 잡아! 손 스테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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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요! 와! 그래도 아빠가 하나 잡았어요! 네! 세 판이잖아요! 저는 한 판 밖에 안했잖아요! 똑같아요! 뭔 소리야! 한 판 너무 덥다! 아빠는 세 판이나 했잖아! 세 판에서 세 판으로 하니까 한 판! 거의 백 판 안에 한거야! 도가 내든지! 다음에 또 해봅시다! 네! 그럼 안녕! 아! 그리고 우리 로우체제TV 구독과 좋아요! 꼭 잊지 마세요! 그럼 안녕! 우리 로우체제는 스테빈입니다.